네 어 그래요?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어떤 걸 보내야 돼요? 네 네 음 어 네 수박 와 손이 안 가는 거지? 응 응 음 이것들은 뭐 딸내미들이라서 예 거의 죄다 남편들이고 하네요 아 이렇게 보니 아 그래요? 어 아 그래서 여기 지금 퇴근하는 길에 지하체로 오다가 보니까 네 뭐 저렴하게 천원짜리들 뭐 파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음 어 음 집에 있는 걸로 골라다가 음 어 어 어 어 어 어 어